오늘 뭐하고 노컨대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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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드디어 해리포터 당첨자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제니가 진짜 고민 고민해서 20명을 뽑았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니 영상 끝쪽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구독자 3분도 뽑았으니까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영상 나갑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첨되신 분들만8개월 같아요 슈 nu 상품 내신 친구분들은 카카오톡 을 눌러주세요.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 친구찾기에서 제니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니플레이를 친구추가.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품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